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뷰 앤 네비게이션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델링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명령이나 기능은 아니지만 화면 조작 방법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여러가지 세부적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 앞으로의 더 편리한 작업을 위해서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퓨전 360 환경 설정은 제네럴에서 디폴트 모델링 오리엔테이션은 Z-up, 펜, 줌, 오비트 쇼컷은 TinkCAD입니다. 제네럴 디자인에서는 표시한 두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체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유닛은 mm입니다. 모델링에 사용하는 여러가지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의 퓨전 360 명령 사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왼쪽의 오비트 메뉴에서는 이름 그대로 오비트에 대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펼쳐보면 Constrained Orbit, Free Orbit 두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앞선 5강, 좌표계와 오리진, 화면 조작 방법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Constrained Orbit는 수직축 방향, 그러니까 여기 쓰는 Z축 방향은 고정한 채로 화면을 회전하는 방식이고 Free Orbit는 고정된 방향 없이 완전 자유롭게 화면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Free Orbit는 자유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며 그래서 평소에는 Constrained로 두고 작업하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Free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Orbit 메뉴는 Preference, 환경 설정에서 General, Default Orbit 타입에서의 설정과 같습니다. 두번째, Loquess은 특정 객체의 평면 페이스를 지정하면 그 페이스가 화면에서 정면으로 보이도록 맞추는 기능이구요. 앞선 스케치 강좌에서 먼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의 바디가 있을 때 이 페이스는 원래부터 정확히 프론트 쪽을 향하고 있어서 뷰큐브에서 프론트가 정면으로 보이도록 하면 따라서 이 페이스도 정면이 되지만 옆의 경사면은 뷰큐브를 이용해서 정면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Look at 아이콘을 실행하고 경사면을 찍으면 이제 이 경사면을 정확히 정면으로 볼 수가 있고 필요한 추가 작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뷰큐브에서 뷰 세팅이 반드시 오르소 그래픽이어야 하며 Perspective나 Perspective with also face에서는 정면 방향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확한 정면 뷰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작업하는 동안 특정한 구도의 뷰를 자주 확인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 구도의 뷰를 저장한 다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Named 뷰를 펼쳐보면 기본적으로 Top, Front, Right, Home 4가지 뷰가 등록되어 있고 이건 뷰큐브에서 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특정 구도의 뷰를 추가 등록하려면 먼저 필요한 뷰를 세팅하고 다음 Named 뷰에서 우클릭 New Named 뷰를 넣어주고 적당한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 작업 중에 다시 아까의 뷰를 확인하려면 언제든 새로 등록한 뷰를 클릭하면 됩니다. 세번째 펜을 실행하면 마우스 좌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로 펜을 조작할 수 있고 네번째 줌은 마찬가지로 마우스 좌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로 줌을 조작할 수 있으며 휠 버튼을 돌리는 것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줌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줌 윈도우는 특정 부분을 빠르게 확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줌 윈도우를 실행하고 특정 부분을 드래그해서 창으로 지정하면 그 창 영역이 화면에 꽉 차게 한 번에 확대됩니다. 줌 윈도우 메뉴를 펼쳐보면 Fit 명령이 하나 더 있는데요. 모든 객체를 화면의 중앙에 꽉 차게 보이도록 맞추는 기능이며 단축키는 F6입니다. 예를 들어 객체가 줌아웃된 상태에서 화면 구석에 있을 때 F6 키를 누르면 객체가 화면 정중앙에 꽉 차는 크기로 뷰가 맞춰집니다. 여섯번째 디스플레이 세팅에서는 객체를 화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옵션에 대해 설정할 수 있고 눌러보면 여러개의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번째 비주얼 스타일은 화면에 표현되는 바디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모두 여섯가지가 있고 앞선 3개는 바디 표면의 쉐이드가 보이는 그러니까 적용한 재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며 뒤쪽 3개는 쉐이드 없이 와이어 프레임으로 표현되는 스타일입니다. 순서대로 컨트롤 4부터 컨트롤 9까지 단축키가 할당되어 있고 디폴트는 컨트롤 6입니다. 단축키를 각각 눌러서 확인해보면 어떤 스타일인지 바로 알 수 있으며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에 큰 도움이 되는 명령이므로 잊지 마시고 그때그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메쉬 디스플레이는 메쉬바디의 페이스 그룹을 화면에 표시할지 말지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의 이 메쉬는 왼쪽의 솔리드바디를 3MF로 변환한 메쉬바디이며 그래서 지금은 원래 적용된 재질의 색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메쉬 디스플레이에서 페이스 그룹의 체크를 하면 적용된 재질은 무시되고 메쉬에 각각 할당된 페이스 그룹이 표시되어 이제 페이스 그룹과 관련된 메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메쉬 강좌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페이스 그룹이 뭐하는 건지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요. 메쉬 강좌를 시작하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번째, Environment는 3D 캔버스의 환경을 설정하는 옵션이며 모두 다섯가지가 있고 각각 적용해 보면 어떤 것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번째, Effects는 이름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는 효과에 관한 옵션 설정입니다. Environment 도움은 렌더링에서 HDR 이미지가 부착되는 영역을 표시하는 옵션인데 체크해도 포토부스 환경에서는 도움이 잘 안보이고 나머지 환경에서는 잘 보입니다. 하지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꺼두고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Ground Plane은 캔버스의 바닥면을 표시하는 옵션입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바닥과 관련된 추가 옵션이 모두 비활성화되고 작업 중인 캔버스에도 바닥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Ground Plane에 체크하면 바닥이 활성화되는데 그냥은 보이지 않고 추가 옵션을 설정해야 나타납니다. 먼저 Ground Shadow를 체크하면 바닥면의 객체의 그림자가 맺히게 되는데 이때 바닥면의 위치는 고정된게 아니고 현재 캔버스에 보이는 객체 중에서 수직으로 가장 낮은 지점이 바닥면의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왼쪽 Solid Body 아래쪽 꼭지점이 가장 낮은 지점이므로 그 위치가 바닥면이 되고 스케치 라인을 이렇게 아래로 당겨주면 이제는 이 스케치 라인의 아래쪽 포인트가 가장 낮은 지점이 되므로 거기에 맞춰 바닥면이 이동하고 그 위에 그림자가 맺히는 겁니다. Ground Plane Offset은 바닥면 위치에 특정 간격을 벌려주는 옵션이고요. 실행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며 디폴트로 Adaptive에 체크되어 있는데 체크를 풀고 필요한 만큼 간격을 벌려주면 따라서 바닥면이 이동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Adaptive로 두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펙트에서 Ground Reflection은 바닥면의 반사를 표현하는 옵션인데 포토오프스 환경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표시되어 잘 보이지 않고요. 환경을 다른 걸로 바꾸면 반영이 잘 나타납니다. Object Shadow는 바디 표면에 맺히는 그림자를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Object Shadow가 체크된 상태에서는 텍스트 양각 뒤쪽의 바디 표면에 그림자가 맺힌 걸 볼 수 있고 Object Shadow 체크를 해제하면 그림자 효과가 사라집니다. Ambient Clues는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그늘지고 어두운 부분의 음영을 좀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Ambient Clues는 켜진 상태에서 지금 이 바디의 안쪽 그늘진 부분과 벽의 구멍이 뚫려 그늘진 부분은 다양한 빛 반사로 인해서 좀더 어둡고 좀더 밝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상당히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Ambient Clues 체크를 끄게 되면 자연스러운 음영 표현이 사라지고 매우 단순하게 표현됩니다. Anti-Aliasing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객체의 가장자리와 엣지 부분의 계단 현상을 없애고 좀더 매끄럽게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유섹처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기능들은 상황에 맞춰 사용하면 되지만 이런 효과 표현들은 결국 그래픽 시스템에 부하를 주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좋지 못한 분들은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Object Visibility는 화면에 특정 항목을 표시할지 말지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특히 여기저기 헛어진 스케치나 조인트 항목을 한 번에 숨기려면 여기서 해당 항목 체크를 해제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카메라 세팅은 ViewCube에서의 ViewSetting과 같은 겁니다. Grid & Snap은 Grid와 관련된 여러 옵션인데요. 첫번째 레이아웃 그리드에서는 그리드를 표시할지 말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작업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드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 레이아웃 그리드 체크가 풀린 거니까 다시 체크해서 보이게 하면 됩니다. 그리드가 사라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그래픽 카드와의 충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현상이 좀 잦았지만 최근에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두번째 레이아웃 그리드 락은 그리드 위치를 고정하는 기능입니다. 체크한 상태에서는 그리드가 오리진 원점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XY평면과 같은 위치로 고정이 되지만 체크를 해제하면 락이 풀리면서 현재 캔버스에 보이는 객체 중에서 수직으로 가장 낮은 지점이 그리드의 위치가 됩니다. 즉 그라운드 플레인, 바닥면과 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드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좌표 값이 따라서 바뀌는 건 당연히 아니며 단순히 작업에 있어서 시각적인 편의성을 제공할 뿐입니다. Snap to Grid는 특정 명령 상태에서 그리드 교차점에 스냅할지 말지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체크를 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에서 박스 명령을 실행하고 XY평면을 선택한 다음 그리드 스냅을 활용해서 꼭지점의 위치를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ap to Grid 체크를 풀면 이제 그리드 교차점에 스냅할 수 없습니다. 그리드 세팅에서는 그리드가 표시되는 방식을 설정할 수 있으며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뜨고 Adaptive와 Fixed 둘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Adaptive는 뷰를 확대, 축소하는 것에 맞춰 화면에 보이는 그리드 크기가 비슷하게 나오도록 그리드 간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했을 때나 축소했을 때나 그리드 간격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 그리드 한 칸의 치수는 그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 Fixed는 화면의 확대, 축소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간격의 그리드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확대하면 그리드 간격이 넓어지고 축소하면 좁아지게 되고 실제 그리드 한 칸의 치수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Fixed에서는 사용자의 작업에 용이하도록 표시되는 그리드의 간격을 설정할 수 있는데 Major Grid Spacing은 화면에서 굵게 표시되는 선의 간격이며 Minor Subdivision으로 Major 한 칸을 다시 몇 개로 더 분할할지 설정할 수 있고 화면에서는 가는 선으로 구분됩니다. 그리드 세팅에서 맨 아래 Reference Number는 그리드의 좌표 값을 숫자로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Incremental Move에서는 모델링 작업 중 화살표와 Manipulator를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의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cremental Move가 체크된 상태에서는 단축키 E 눌러서 Extrude를 할 때 화살표를 당기면 이렇게 소수점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딱딱 끊어지면서 돌출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 M 눌러서 Move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한 간격으로 딱딱 끊어지며 이동하게 됩니다. 아래 Set Increments에서 딱딱 끊어지는 간격을 설정할 수 있는데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뜨고 앞서 그리드 설정에서와 똑같이 Adaptive, Fixed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daptive에서는 끊어지는 간격이 고정된 게 아니고 뷰의 확대 축소에 맞춰 그 간격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Fixed는 뷰의 확대 축소와 상관없이 끊어지는 간격을 일정하게 고정하는 것이며 길이와 각도 두 가지 항목을 따로 설정하게 됩니다. Incremental Move를 체크 해제하면 이제부터는 딱딱 끊어지는 간격 없이 소수점까지 나타나면서 부드럽게 화살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Incremental Move를 사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답은 없고 상황에 맞춰 취향에 맞춰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Solid나 Surface 모델링에서는 화살표를 직접 움직이는 대신 정확한 치수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Incremental Move가 켜져있던 꺼져있던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Form 모델링에서는 치수는 고려하지 않고 직접 화살표를 조작해서 모양을 만드는 감각적인 모델링을 해야 하므로 이때는 Incremental Move를 끄고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ViewPorts에서는 화면 분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Multiple View로 들어가면 이렇게 3ds Max나 라이노에스처럼 4분할된 화면으로 바뀌며 일일이 ViewCube를 조정하지 않고 필요한 뷰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ViewPorts를 클릭한 다음 Single View를 실행하면 다시 원래의 단일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네, 오늘은 View&Navigation 메뉴에 대해 설명드렸구요. 모델링 작업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Maker Solid 였습니다. 감사합니다.